네, 오늘은 제목이 사역에 됐습니다 우리는 제목이 믿음이라든지 또 사랑, 소망 참 많은 제목들 했습니다 한 제목 한 제목이 다 중요하죠 오늘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다 사역사역 하잖아요 사역한다, 사역자다 그래서 외국 선교하는 사역을 한다 또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한다 또는 구제하는 사역을 한다 또는 심지어 찬양하는 사역을 한다 몸 찬양 사역을 한다 그것도 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역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이 사역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럼 이제 사역이라는 단어 단어는 그게 참 기묘하게도요 집사라고 하는 단어, 헬라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집사라는 말이에요 디콘, 디콘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집사를 디아코노스의 영어화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다른 말로 집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 그래서 봉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역이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사역자는 미니스트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럼 그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은 섬기는 거니까 다 좋아요 다 섬기는 부분에서는 다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사역의 목적,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섬긴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립동이 되면 섬기는 일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섬긴다고 할 적에 말하자면 다만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하여 대해서 오늘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한 성경이 몇 권 있는데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가 있어요 고림두전서가 있어요 몇 군데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몇 군데를 볼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볼 건데요 1절부터 제가 읽으면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지금 이제 이 에베소서 욕중서신이에요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 산호권의 책을 썼는데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 성경이 많이 나와요 왜 부르셨냐 첫째로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면 일치입니다 하나예요 영어로 원네스 그래서 이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으로 사랑가운서를 용납하라 그러는데요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의 하나이니 하나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한다 할 적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그 궁극적인 목표 속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벌써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권속, 가정의 일원으로 태어났지 개별적으로 각계 전투하도록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는 단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지 각각 뿔뿔이 흩어진 우리는 그런 나비같이 혼자 날아다니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개미나 벌처럼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먼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여기에서 4장에서 말하는 하나예요 일치, 통일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사역의 목적을 지금 4장에서 얘기를 제가 할 건데요 하나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4세기경의 히포의 감독이었다는 어거스틴 그 사람이 겸손,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보다 중요한 덕목은 없다 그랬습니다 겸손을 중요시하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주 예수님도 겸손을 배우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 배우는 거예요 겸손이 배워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고 얻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유라 이거예요 온유 온유라는 건 뭐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타인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다라든지 해를 입었다라든지 그럴 때에 그거를 보복하고 거기에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복수심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복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이렇게 5장에도 나오죠 또 11장에도 주님이 가르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도바울도 겸손과 눈물과 이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리뚜이 다른 건 강조하는데 이 겸손에 대해서는 꼭 겸손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역이라고 할 때 섬기는 거잖아요 결국 섬기는 사역의 목표는 그리뚜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 통일성 일체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미덕 우리 가져야 할 덕성이 겸손이고 그 다음에는 온유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 그림도 13장에도 사랑에는 오래 참는 게 있잖아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어떤 속에 사람들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또는 느낌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냥 내지르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반발하는 거 반항하는 거 저항하는 거 이것이 결국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해져야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래 참 믿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은 안 빠져요 사랑과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아시죠 용납한다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좀 용납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실수한 것도 좀 용납하고 이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매는 줄이에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peace 평화예요 이 하나가 되게 하는 데서는 이 평화라고 하는 미덕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이 팔복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 5장에 그러니까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의 매는 줄로 평화가 없으면 하나되게 하는 줄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묶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얻은 것은 따로따로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열 스물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한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정말 성령 안에 산다면 우리는 냇물이 서로서로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서 하나 되듯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럼 분열이 되죠 성령이 아니죠 육체로 내 자아로 내 고집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어요 이미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힘써 지키려면 우리 육체와 자아의 모든 욕심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십자가로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그러면서 4절부터 몸이 하나예요 여기 이제 일곱 하나를 말해요 몸이 하나예요 몸은 교회자예요 교회는 둘 셋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예요 성령이 한 분이시고 다음에 우리의 소망도 하나고 부르시면 소망을 안 해서 부르시면 입었느니라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요구절에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건 마녀의 아버지시라 마녀 위에 계시고 마녀 통일하시고 마녀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은 통일하시는 분이에요 나눠서 터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녀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예비에서 일장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마녀가 통일된다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선물에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이 영어로 gift 은사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목적은 하늘에 오르신자 그리스도께서 10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만물을 통일하고 충만케 하려고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11절에는 그 은사자들이 누구냐 사도들 혹은 사도로 손지자로 보금전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자들을 교회의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역자들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사도, 손지자 보금전자와 목사, 교사는 사역자들이에요 이런 선물들을 성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사로잡아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리고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편, 68편을 인용한 건데요 그런데 그 목적은 12절에 있습니다 왜 이 은사자들을 주셨냐 사역자들을 얘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나오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 이거는 영어로 equipping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perfecting이라고도 했어요 온전케 한다 그런데 그러면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해서 뭐라 하겠어요 봉사일하게 이 봉사는 말이 아까 제가 말한 디오크누스 말하자면 미니스트리 라는 말이에요 사역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역은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은사예요 엄격하게 구분하면 네 종류고 나누면 다섯 가지예요 나중에 목사와 교사는 같은 사람이 양면이에요 목양하는 거 목사 셰퍼드라고도 하고 파스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티처 교사 이건 한 종류의 사역자가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들은 왜 주셨냐면 온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게 그러니까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역자들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해서 사역의 일을 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나 사역자들에게 이 선물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다 에브리바디 모든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예요 교회가 건축되는 일은 사역자들만 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 1차적으로 온 성도를 사역의 일을 하도록 다 사역해야 돼요 다 하도록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가 나왔네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헬라 오이콧 도미아 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빌딩 빌딩 업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구약으로 따지면 성전처럼 성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동 3장 16절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오늘날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건축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구약으로 말하면 벽돌들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성전 맞지만 우리는 다 하나의 벽돌들인데 구약에는 물질적인 벽돌이지만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2장이면 다 리빙 스톤 산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물질적인 그림 예표로서의 그러한 성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믿는 우리들이 살아있는 지체들로서 살아있는 돌들 되서 리빙 스톤이잖아요 그리토의 몸을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 하나가 나오죠 이렇게 사역을 한 결과 사역자들이 있고 운송도 운종케 하고 하는 결과는 여기에 또 하나가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영어로 보면 유니티라고 하는데요 유니티 내내 유나이티드 유니티 유니온 이런 건 다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의 믿음과 지식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러한 지식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사역해야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토의 장수관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진 여기서 이제 영어를 보면 여기 신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태츄 그러니까 주님 정도에 이를 수 있는 불량의 그분의 신장의 키가 그 정도로 커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주님의 키 교회는 신부기 때문에 그리토가 키가 1m 80이라면 교회도 신부도 거의 뭐 70, 80 되야지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이라는 말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 불량이라는 말이 있고요 measure of the stature 이 말은 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 불량이 그리토의 신장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이르러야 된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예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지 그 다음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라고 했죠 한글 성경에는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개혁 성경은 이건 참 번역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은 안 빠져요 사랑이 없으면 사역 못해요 그리토의 몸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사랑 안에 섬기지 못한다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안에서 말을 한다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건축할 수 있는 봉사 그게 사역이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잡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담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토의 몸을 건축하는 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범사의 교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교회 그리토의 몸은 교회하게 물질적인 성전하고 달라서 그건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으로 건축만 하면 돼요 벽돌을 착착착착 싸서 연결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건데 신약의 성전의 건축이라고 하는 건 유기체니까 생명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람과 건축이 같은 말이에요 교차되어 나온다고요 이 말이 고림도 3장도 좀 이따 읽을 건데 내내 같은 자라는 것과 건축되는 걸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라야 한다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에게까지가 바로 머리이신 그리토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이건 제가 13절에 설명을 했어요 그냥 우리의 성장 그리토의 영적 성장 혼자 개별 자라는 게 아니에요 코는 지체잖아요 한 지체 코가 귀도 지체고 입도 지체고 이런 식으로 십이장이 나와요 코만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귀만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입만 이렇게 하마처럼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귀만 당나귀처럼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 얘기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여기 마디가 마디를 통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마디라는 말이 영어로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여러분 아시죠? 조인트 군대 갔다 하면 조인트 아시죠? 조인트라는 말이 마디인데요 이 16절에서는 조인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머리로부터 머리로부터 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서플라이에요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마디가 11절에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몸에 마디들을 주셨는데 마디가 뭐하는지 공급하는 거냐 공급하는 건데 무엇을 공급하냐 진리를 생명을 말씀을 그야말로 몸의 영양분을 어디에다가 온몸의 지체들이 그 기능을 하는 게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디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함을 받는다 그렇게 될 때 연락하고 상합이 된다 이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상합이 되고 그래서 각 지체들이 불량대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들을 사역자라고 했죠 그들이 이렇게 역사할 때 서로 연락하고 상합이 되면서 각 지체들이 또 나왔죠 12절에 얘기한 모든 성도들을 다 온전케 해서 사역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몸이 세워진다 했는데 여기 또 나왔어요 이게 마디들이 역사에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고 결국은 연락하고 상합될 때 각 지체들이 자신들의 불량대로 그래도 나름 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체들도 역사를 해서 그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 몸이 자란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제 자매가 성도들이 각각 말하자면 따로따로 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몸이 자란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스스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itself 자란다 grow itself in love 사랑이라는 말 안 빠지죠 사랑 안에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들이 말하자면 사역자들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또 성도들이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불량대로 역사를 할 때에 주님이 자라게 해요 이건 3장이 나와요 바울은 물을 주고 아불은 물을 아니 바울은 심었고 아불은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스스로 자라요 우리가 좀 사역한다고 우리가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거든 그래서 이제 이 하나 되는 거 몸이 하나 되는 거 그리고 자라는 거 건축되는 거 다 이게 연결된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사역이라고 할 때에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마음에 두지 않고 이게 마음이 없어요 이런 게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사역이라고 하는 말에 근본적인 뜻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고린전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전 3장을 읽어보면 교회에 오시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속에 속에 남는 거는 말씀해야 돼요 설교는 다 들을 때 좋지만 지나가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영원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남기를 저는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3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 환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서 관자고 그리 또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어린아이가 매일 처음에 구원받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녀들은 다 어린아이 상태를 거치지만 그러나 늘 어린아이가 되는 건 사도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저지러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 맨날 저지러 제 초등학교 친구는 제 아래의 집에 얼마 전에 통화를 한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지러 먹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서 그때 마음으로도 얘 너무 심하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 학교 갔다 하면 저지러 먹는 엄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저지러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 지금도 못하여 그러니까 잘하지 않으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여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소 5장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아직도 저지러 먹고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데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애도 말을 못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아직도 저지러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고 책망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소 5장인 말씀이고 이 고린두 3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들은 반드시 자라야 되는 거예요 3절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어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엄청 기분 나빠한데 어린 것은요 표현이 있어요 표시가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구원을 받고 우리를 지도하는 분이 두 사람 나하고 친구하고 둘이 청년 학생부를 맡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시를 하더니 나도 시를 소개 둘이 하라고 한다고 나 혼자 하려고 뭐라 혼자 하라고 왜 서로 이렇게 시켰냐고 그래갖고 서로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둘이 만나서 약간 좀 어려운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것이 시기와 분쟁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과정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로 읽겠습니다 그런 즉 심른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돼요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다 제가 말했죠 이미 다음에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두 가지잖아요 밭은 뭐예요? 식물들이 자라는 것이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의 교실을 심으면 거기서 자라요 좋은 땅이면 30배, 60배, 100배 교실을 하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아 길가라든가 돌밭이라든가 가시덤부 이런 데 떨어지면 못 자라거든요 우리가 좋은 땅이면 자라는 거죠 자라는 걸로 따지면 밭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건물로 따지면 뭐라 그랬어요? 건물로 따지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8절 말씀이에요 아니 9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사역자잖아요 바울은 사도잖아요 이분은 무슨 일을 했냐고요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자기를 건축자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겸손하게 안 했어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 wise 영어로 wise 지혜롭다죠 master builder 주건축자예요 이 건축에 있어서는 우리 장장론이나 조장론이나 다 건축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주건축자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던데 내가 모르고 옆에서 도와준 사람은 내가 디모드라고 하나 듣고 그 주 하여튼 그거 있어요 도목수라고 하던데 도목수 그런 사람이 있고 돕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건축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wise master builder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어떤 의임을 주실 때 아무렇게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면 그랬습니다 털을 닦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털을 닦았어요 이걸 기초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영어를 foundation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터가 있어야 돼요 터가 없이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반드시 털을 사야 돼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터가 있었어요 성전 터 아라우나의 타장무당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곳이에요 바로 그 터가 있어야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은 다윗이 샀어요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듯이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20년에 교회 사회가 시작할 때 저는 이 터의 문제를 정말 심오하게 심각하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 몰라도 그 진밤색 책이 제목이 교회의 터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쓰고 쓰고 시작했어요 그 책을 쓰고 그리고 과연 이 터가 뭐냐 이 터가 어떻게 해서 이 터를 세울 수 있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터가 있어야 한다 예배당을 지을 때 밑에다가 돌 하나 크게 해갖고 그것을 반석이라고 터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많은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터도 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가 터야 그리고 이 고림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반드시 다 건물을 바울이 다 짓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역자들도 아볼로도 그 위에다가 건축하고 누구도 건축하고 이렇게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할 거를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11절에 이 닦아둔 곳 외에 이 닦아둔 게 뭐죠? 터 그렇죠?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곳 예수 그리토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토를 터로 해서 세울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 16장에 의하면 그것이 반석이라고 했죠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이 터가 중요하다 이 터가 교회를 세우기에 이것을 심히 고심했던 사람이 저예요 저 아무렇게 교회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수에 있지 않아요 천명, 만명에 있지 않아요 과연 터가 있느냐 터에 대해 생각해 보시냐 이거는 건축자인 제가 알아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나 지금 무엇을 지금 바울은 고심해요 터는 바로 세웠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거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을 하면 좋은데 나무나 풀과 지프로 세우면 그것은 이제 나중에 공력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건축한다고 건축한 재료를 시험하신다 무엇으로 지었냐 이 고린도 3장에는 재료의 문제를 얘기해요 건축 재료 무엇으로 건축을 했느냐 그때 주님이 오시면 불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태워보는데 금, 은, 보석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상을 받지만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다 태워질 것들 나무나 풀과 지피 꼭 죄는 아니에요 나무나 풀과 지피니까 그런데 그거는 금과 은과 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나무나 풀과 지피는 인간에게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람의 애정, 인정, 사람의 어떤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투입시키잖아요 건축에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 그것이 시험되는데 그것이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그러나 자기는 구원으로 때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구하시는 걸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습니다 그 더럽힌다는 말이 영어로는 무너뜨리면 그 소리예요 destroy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라 멸하시리라 왜 그랬어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그 건축에 자기 자신을 섞은 거지 나무나 풀과 집을 섞으면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금이나 은과 보석으로 착착착 지으면 무너지지 않겠죠 거기다 집이나 나무나 풀 같은 걸 섞으면 이렇게 밀면 넘어가겠죠 그 자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바울사도가 그 후에 건축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러니까 사역을 하려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연 그리트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인가 재료를 무슨 재료를 쓰는 사람인가 재료가 좋아야 돼요 집을 질 때 아파트를 사실 때도 재료를 고급 재질로 쓴 거를 사야 돼요 아무렇게 하면 새요 물이 새 그리고 금이 가고 나중에 잘못하면 무너지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3장에서는 건축하는 재료의 문제를 중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터의 문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의 문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의 문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역사에서 은사를 발휘하는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요 지체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최소한 한 달란트라 한 달란트 적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가지고 구약의 성전에 등잘을 만든 등대 한 달란트 가지고 금을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최소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본을 한 달란트 이상 받은 거죠 많이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또 두 달란트 저는 두 달란트를 받았으려나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한 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고 최소한도 한 달란트를 받은 거죠 누구나 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12장에 증명해요 그 말씀 성령을 받았으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린도 12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한 신령한 것은 이게 바로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게 원치하니 너희도 알고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끊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 그건 뭐냐면 하나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뭐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지? 말 입이 터지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영을 받았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 안 받은 거든지 벙어리든지 그러니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진리를 얻었어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하는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이게 말씀이잖아요 가장 좋은 은사예요 물론 거기에 뭐 능력을 행하나 병구치는 것도 있고 방안하고 있지만 가장 앞에서 얘기하는 은사는 뭐니뭐니 해도 말하는 은사예요 28절에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제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것도 다 귀한 건 귀한 거지만 첫째 둘째 셋째 말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첫째 둘째 셋째는 다 뭐예요 말하는 은사죠 사도 첫째 둘째 선제자 셋째 교사 다 말하는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립된 몸을 섬긴다 또는 은사를 발휘한다 또 우리는 참 사역을 한다 할 적에는 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다음 13장은 12장 했잖아요 13장은 사랑을 말하고요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귀한 말을 해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이거 13장이고 다음 14장은 2절 해볼게요 2절 방안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하나님 얘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하미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사실은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세운다 사람 다른 성도들을 주 안에 세운다 건축한다 같은 뜻이에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오 권면하고 안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언하는 은사죠 구약이 꼭 예언이라고 하는 건 장례일을 미리 이렇게 영어로 프레딕트 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권면하고 안위하고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예언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세운다 이거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교회를 원추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런 은사니까 이 샤도바울은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금하지 않았어요 방언하기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은 권장했죠 왜 그러죠 교회를 건축하는 은사니까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통역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냐 저기만 혼자 하고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 확실하게 지금 바울사도는 어떤 은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중요한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좀 더 얘기했습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이나 하고 게시나 지식이나 게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는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교회에게 좋은 사역자였던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게시도 드러내주고 지식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되게 했던 사람이 바울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 앞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받잖아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자료가 되고 자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를 알아도 제대로 하나를 알아야 사람들 앞에 확신 있게 가르쳐주는 거고 확신이라는 말하고 능력이라는 말하고 성령이라는 말 같이 다니는 말이에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도 역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오늘 사역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분명하게 사역은 바로 목적이 있고 이것이 이것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음 이제 구약의 하나의 예표 예수의 37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교회 건축의 예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37장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대한 이상이에요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죽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많이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기로 인자의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할 때 주여호와여 죽겠어 하시네 너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의 대연하에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조차 대언하니 이 대언이라는 게 예언이에요 같은 프로포사에 같은 말이에요 프로포시 명사로는 동사로는 프로사에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저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원래는 마른 뼈들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맞는 거예요 뼈들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아까 예배소에서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말 있죠 사역자들이 사역한 결과는 연락하고 상합해요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도 함께하던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사람들은 분열시키고 무너뜨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역은 우리가 사역한 결과 송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고 마른 뼈들인데 거기에 생기가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히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의 건축의 일표란 말이에요 8절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힘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골로서서 2장 19절인가 보면 거기에도 몸에는 마디가 있고 힘줄이 있다고 했어요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죠 살이 오르며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히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생기에 대연하여 이러기를 주여의 말씀에 생기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생명을 당한 아니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예 내가 명한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난 내 큰 군대 큰 군대더라 이 군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사들 군사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대결 인자 이 뼈들은 현재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한 소망 없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 살아있는 참 강력한 군대가 되더라 이런 이상을 보여준 것이 에스케스 37장이고요 그 다음에 연락이라든 은총이라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고 이런 얘기가 37장에 나온대요 내내 교회의 옆에야 연합한다는 거죠 교회는 성들이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은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말이 건축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파괴한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되죠 바울사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야구부사도도 말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야구부 3장에 보면 말에 운전하면 운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야구부사도가 죽일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입으로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썬물과 단물을 들을 수 있냐냐 라고 야구부사도가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성도 하고 저주도 하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입술은 늘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본면에서 건축하는 사람이 돼야죠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위축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사역을 반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라고 할 적에는 내 성질을 다 이렇게 발산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은 죽고 십자가로 죽고요 나는 그야말로 성령으로 받은 은사를 발휘해서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서 성도를 그립도 안에서 세워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무슨 사역을 하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말은 다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악독한 말 괴율 외식 거짓말하는 말들이잖아요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들 이런 말은 버려야 되고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얘는 이로 말미야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우리는 이 교회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양식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젖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될 수 있고 주님은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마지막 날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나로 말미야마 살리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말씀 그분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말하는 건 진짜 내 육신이 살을 말하고 내 육신이 피를 말하는 게 아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저는 제가 참 그렇게 말한 적도 있지만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대원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도록 세워주신 이 은혜를 이 세상에 이보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책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자면 저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온전히 계속 여러분 모두도 불량대로지만 작은 불량이면 어때요 한마디도 중요한 건데요 한마디로도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말이에요 잘못 말하면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한 말이 그야말로 건축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정말 교회를 건축하는 말이냐 아니냐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야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어떤 때 우리가 당했다고 하자고 사람들한테 악한 말을 들었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걸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욕을 먹었다 치자 이거예요 그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뭐라고요? 복을 빌라고 아니 원수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립등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너희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갚아? 내가 갚아? 보복해? 이거는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악으로 아무 얘기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아니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영어로 읽으면 So far as 18절이요 It depends on you 너에게 달려있다면 평화할 수 있는 일이 If possible so far as it depends on you Be at peace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도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죽게 해서 말씀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걸 반드시 이렇게 내가 뭐 갚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순중해야 할 말씀이고 받아야 할 말씀 아닌가요? 마태문 7장에는 마지막 구절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삶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엔 누략질한 일이라 이 세상에는 가르친다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있다는 거죠 요한서신 요한은 사도요한은 적그리스도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 게시룩에 나오는 적그리스도하고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달라요 그때 당시 벌써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표현했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지금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 속을 봐야 되는데 속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랬습니다 성도들을 잘하게 해서 건축되는 게 아니라 잡아먹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열매로 안다 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냐 엉겅케에서 무화기를 따겠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역의 결과를 열매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수가 적으면 저 그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거짓이네 그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게 신학에 나옵니다 성경유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열매는요 말이에요 이 말 말을 갖다가 양처럼 자랄 것 같아요 가르침과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래도 잘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구분해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의 거짓 선지자인가를 구분해라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마태문 12장이 나온 뒤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34절에 이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잖아요 결국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서는 사람은 그 쌍은 선에서 서는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이라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저는 저는 저기 저기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선한 말이 뭔지 악한 말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단 얘기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어떤 사람의 말이 선에 속한 말이고 참 선하다 정말 어떤 사람이 저건 정말 악하다 이걸 모르면 저는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뭐 번들번들하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 갖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성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성분이 악에서 나온 것인가 선에서 나온 것인가 그걸 구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의 참된 것을 증명해라 이건 주님이 가르친 말씀이란 말이에요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 말이잖아요 말 심판날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이란 이 무익한이라는 말은요 헬라의 뜻이 원래 이게 아이들이란 얘기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과 없는 말하자면 생산적이지 않은 역사하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말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말이에요 그런 무익한 말은 교회를 건축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롭고 쓸모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곤면하고 가르쳐서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저희 여러분 가정에서 한 명 두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최소한도 밤에 기도할 때는 제 아내 둘이니까 둘이 교제를 많이 해요 말씀 갖고 제가 항상 제 아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어쩌면 저한테 더 많이 말해요 말하고 서로 말하고 둘만 하더라도 참 대화가 좋습니다 많이 배우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최소한도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좀 말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보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환경이다 싶어요 저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서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 따로 생활 따로 하면 틀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을 내 속에 거하게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한도 이것을 제 설교 말씀도 많은 성도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듣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도 가득하고 풍성하게 되면 자연히 말을 서로 하게 돼요 교제하면 더 그것이 내게 분명해지고 밝아지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거기에 대한 찬송도 하고 시와 찬미와 신뢰한 노래 서로 화답하면서 글투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거 사도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냥 너무 성격으로 말을 잘하는데 가르치라면 그냥 너무너무 가르치는데 자기 삶을 완전히 딴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무익한 말을 하지 마라 심판과 관계가 있어요 말이 그래서 37절에는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사실 주님을 섬겨요 사역을 해요 여러분 모두 다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입의 말이요 우리 입의 말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되게 하는가 하면 서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하는가 하면 말로 나누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심판대서 다 드러나고요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의롭담을 받을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한 메시지로 제가 두 번은 안전할 거예요 사역이 무엇인가 과연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우린 섬길 것인가 일생 영원히 잊어버리시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들은 바와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흘러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들 신비에 깊이 깊이 새겨져서 일생 섬기는 일을 가고 그리토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될지언정 무너뜨리거나 분열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익한 말 하지 않고 항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은 저도 사실은 잘 못 부르는데요 이거를 제가 개사를 했어요 곡은 원래 불가리아 송들이 부르는 곡인데 그냥 불가리아 송들이 이 곡을 흥얼흥얼흥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곡을 따다가 이 가사를 붙였어요 이거 한 20여 년 전에 지은 가사인데 그래도 오늘 말씀하고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부르더라도 한 분 부러볼 테니까 못 부르시는 분은 잘 들어보시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저를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143장 몸은 유일하나 그의 지체들 다양해 한몸을 반증해 지체에 여러 기능 주님 주신 은사 따라 기능을 발휘해 모든 지체들 그 몸 세워 지체 기능 각각 달라 다 몸을 위하네 다 기능 발휘해 예언은 믿음대로 섬기는 일 섬김으로 교사의 은사도 권위 구제도 힘을 다해 다스리는 형제들은 부지런해야 하네 그 몸을 위하여 극류를 베푸는 자 즐거운 곳에 주님이 오시니 사랑함으로 주 섬기세 모든 지체 모든 지체 모든 지체 일어나야 그 몸을 건축하네 주의 의물무한 몸 달란트 작다 말라 주님 은사 모두 귀해 버릴 것 없다네 버릴 것 없다네 모두 가지고 일어나세 몸이 모두 한 지체면 그 몸은 어디뇨 그의 몸 없다네 다양성 나타날 때 주님의 몸 건축되네 인물 위하여 성령 은사들 일어나세 모든 지체 다 일어나 섬기는 날 영광스런 주님 오시리 봄의 건축위해 모든 지체들 일어나 주님을 섬기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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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